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단체자님들과 또 구청장님, 또 존경하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승노 성포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라사랑에서도 굉장히 특철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시의원님, 현대문학사정협회 양상구 바래기님 오셨습니다. 빼지랑 염상영 원장님 오셨습니다. 심재영 수사님 오셨습니다. 염상영 수사님께서는 잠시 후에 인사 말씀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수 문화예술인터넷뉴스 신명구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한국가격문화협회 김종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문의협회 시분과 회장이신 강종하 문학박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사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장이신 한국신앙소녀 백김효희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심사위원 수원예술학교장 성명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리산실링신앙성회 김태근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희 총회장님께서도 울산에서 새벽에 오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계선교협회 최은혜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반도예술원 신앙성회 서경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린 분이 서강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도요.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린다는 점 그리고 신앙성으로 인사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